다정함 그 세장 같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던 때론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엄마랑 아빠가 건강해진 절을 보며 기뻐해 주셔서 아, 이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당신 방식으로 자신의 답을 찾도록 해 마담의 유지는 내가 이어받아 맹세할게 나는 너 모르게 멋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그러니까 너, 내 조수가 되라 3년 전 그 비행기 안에서 네가 나한테 고려했었잖아 분명 난 내 생각보다 너를 더 마음에 들어한 거야 난 탐정은 되지 못해 그 녀석을 위해 살아갈 거야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오늘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ningún 시진은 망파 oke 깔아 gek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